안녕하세요. 하남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제가 좋아하는 가을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이고요. 부동산은 개천된 날 쉬지 않습니다. 매월 초에 제가 그 전달에 광교 신도 시내의 아파트 실거래 동향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드리고 있거든요. 매월 초에 광교 신도 시내의 실거래가 동향을 가장 빠르게 접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구독해주시면 제가 발빠른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8월달 매매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광교 신도시가 4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7월까지 거래량과 가격이 4개월 연속으로 상승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비수기인 8월에 휴가철인 8월에 과연 이어올 것이냐. 꺾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울기로 꺾일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8월에 무려 가장 거래량이 급속도로 높았던 7월달 대비 40% 이상이 거래량이 꺾이면서 아 이 상승세는 일단은 1달락이 낮구나 이런 시장의 반응이 나왔어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8월달이 그 전 직전 달인 7월달 대비 거래량이 확 꺾였어요. 광교 신도시는 연초 분위기로 거래량이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석 민심이 있는 9월달의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마 올 연말과 내년 연초 겨울이 끝나는 그 시기를 향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석이 있는 9월달 광교 신도시내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8월달 거래량이 그 직전 7월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직전 달에 40%가 급락한 거래량이었는데 이번 9월달의 거래량은 그 40%가 급락한 8월달 거래량에 또 50% 이상 급락한 역대 최저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 언제적 얘기냐면 광교 신도시에서 아파트가 거래량이 가장 낮았을 때가 있거든요. 가격도 가장 낮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년 전이 2022년 10월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이 가장 아파트 가격이 낮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가장 낮았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광교 신도시내 9월달 거래량이 지금 2년 전에 그때 거래량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얼마냐? 광교 신도시내 9월달 거래된 아파트 매매량은 총 합쳐서 26건입니다. 직전 달에 61건에 비하면 거의 60%가 급락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7월달 110건에 비하면 거의 75%가 거래량이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에 이어서 9월달에도 아파트 거래량은 많이 꺾였고 그 꺾이는 기울기가 점점점점 급해지고 있다. 이 말은 매수 열기가 확 식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꺾였거든요. 근데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로 9월 거래량이 많이 꺾였을 거예요. 그러면 매매만 꺾인 것이냐 전세도 꺾인 것이냐를 볼 때 9월달 광교 신도시내 전체 전세 거래량은 160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7월달 전세 거래량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때가 188건이니까 그때 대비 단 10%만 거래량은 줄어들었지 전세 거래량은 지금 올해 연속으로 쭉쭉쭉쭉 계속 상승하고 있고 8월, 9월에도 전세 거래량은 피크 지점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전혀 지금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매 거래량은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10월, 11월, 12월 겨울 동안은 거래량은 적지만 이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왔던 게 다시 일부 조정되는 구간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꺾였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매매 시장은 당분간은 좀 조정받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거래량에 확 거품이 빠졌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확 다시 2년 전으로 빠지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실구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겨울철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실구매 할 수 있는 저는 저로의 찬스라고 봅니다. 지금은 매매보다는 차라리 전세를 들어가자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대출 금액도 낮아지고 대출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되고 보통 은행권들도 1년에 대출할 수 있는 총량을 연간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연초에는 대출이 좀 달라오지만 연말로 갈수록 총량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은행들도 금액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대출이 승인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9월달 광교 신도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정말 놀랍게도 26건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세 거래량은 한 160건이 거래돼서 전세 거래량은 강세, 매매 거래량은 급락. 어느 정도 급락? 2년 전 광교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최저이고 아파트 가격이 최저일 때의 거래량으로 돌아간다. 그렇다 그러면 광교 신도시 내에서도 2동, 하동, 원천동이 있거든요. 수원 내에서. 그럼 각 동마다 어느 정도 꺾였냐고 보면 되면 그 1동 같은 경우는 최고 거래량이 7월달에 64건이었는데 지금 9월달에 15건으로 보면 거의 75% 거래량이 꺾였고요. 하동 같은 경우도 지금 6월달에 24건이 최대 거래량이었는데 이번 달 8건으로 보면 거의 지금 66%가 꺾였고요. 원천동 같은 경우도 지금 6월달에 29건이 최대 거래량이었는데 이번 달 3건으로 보면 거의 90% 거래량이 꺾였다고 보시면 돼요. 왜 원천동 거래량이 이렇게 90% 꺾였냐면 원래 광교 신도시내 매월 실거래가를 이끌어가는 탑1,2가 어디냐면 광교 중흥에스크레스랑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거든요. 근데 9월달에 저도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봐요. 9월달에 광교 중흥에스크레스의 매매권이 0건입니다. 와 거의 지금 중흥에스크레스 중공난 지 6, 7년 차 되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0건인 달이. 그 다음에 자연앤스테이트 아파트도 지난달 신고된 거래량이 1건입니다. 정말 역대 최저의 거래량이 아닐까. 그만큼 이 아파트들의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추가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사시는 게 필요감을 급격히 느끼고 있고 그 금액으로 지금 살 바에는 내가 그냥 전세를 살겠다.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조정됐을 때 다시 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9월달 광교 신도시내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오래간만에 이 아파트가 거래량 1등을 했습니다. 2동의 광교 2편한세상아파트 그동안 2편한세상아파트가 거래량이 극도로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9월달 광교 2편한세상아파트가 총 6건의 매매 실적으로 전체 26건에 거의 35%를 차지하는 거래량으로 1등을 차지했어요. 갑자기 7월달 한창 아니였던 6월 7월에도 안 움직이던 2편한세상이 왜 갑자기 9월달에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했을 때 2편한세상이 이번에 거래된 평형수를 보니까 30평 후반대랑 40평 초반대가 거래가 됐거든요. 가장 생활권이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가격이 정고점 대비 차이가 많이 아직 있었던 2편한세상으로 좀 몰렸던 것 같아요. 가성비죠. 아파트 가격 가성비가 되게 평형 대비 좋았다. 그래서 9월달에 30평 후반이나 40평 초반 평수를 찾던 분들이 광교 2편한세상 거래를 많이 하셨다. 금액대가 어느 정도 아까 현재 매수자들이 원하는 타이밍의 금액이 언제냐면 광교 신도시내 4월 5월달에 거래된 금액을 다시 내려오면 하고 싶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매수하겠다고 그러시는 고객들이 체감될 정도로 확 줄었고 대신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광교 신도시내에서 이번 달 특이할 만한 게 이번 10월달부터 광교 중앙역 퍼스트 아파트가 중공을 해서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는 매매는 4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세는 계약을 가능해요. 그래서 실거주하러 들어오시는 분양자들 외에 내가 전세를 눕겠다 하는 분들이 이번 10월달부터 지금 전세를 눕고 있어요. 보통 내가 광교 신도시내 입지 좋은 곳에 내가 전세로 2년이든 4년이든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금 연락을 주셔야 돼요. 전세 가격은 언제 가장 가성비가 있냐면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중공하는 때 가장 가격이 가성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자들은 잔금을 치러야 되고 지금 전세자를 확 구해야 되는데 전세 물량이 갑자기 확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 때문에 내가 조금 원래 거래되던 다른 아파트에 대비해서 전세금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6평 아파트가 광교 힐스테이트 34평 아파트의 전세가가 거의 동일하게끔 들어가요. 평소는 훨씬 신축이라서 넓게 나왔고 그래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팬트리도 잘 돼 있고 수납 공간도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집이 넓게 잘 빠졌거든요. 거기다가 신축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거기에 내가 전세로 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지금 연락 주시면 새 아파트에 정말 한 4, 5평 낮은 가격으로 지금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바로 광교 중앙역,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 환승센터랑 연계되어 있고 바로 광교의 가장 중심을 생활권을 누리면서 옆에 바로 광교 요청이 있고 도서관 중공되고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되는 정말 좋은 입주거든요. 지금 10월에 중공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시면 정말 좋은 가격의 새 아파트를 정말 깨끗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교 신도신에서 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상급값 대대 상승인지 알고 매물을 걷어드렸다거나 금액을 올렸던 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다시 한번 상담하시고 금액을 재조정 하시는 게 빨리 거래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 주시면 제가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입지, 어디 아파트가 지금 금액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실제로 보시고 싶은 아파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비교해드리고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